안녕하세요 메드테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서지간에도 싸움난다 맥심커피. 진짜 맥심도 세계로가 챌린지 한번 찍자.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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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가 챌린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요즘에 옴브리뉴 챌린지 하던데 그것도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맥심이 세계 진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그 슈퍼러브에서 슈퍼러브 채널 보시는 분 축구 팬들 많으시죠? 그 슈퍼러브에서 정말 맨땅에서 헤딩하고 개고생해서 넥슨 아이콘 매치까지 이끈 거예요. 그 박수 쳐줘야 돼요 진짜로. 막 피를로 만나려고 2시간씩 기다리고 이랬어요 옛날에. 거기 박지성 선수가 자주 나왔었잖아요. 근데 맥심 커피 가지고 커피차를 배달해서 갔는데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맥심 저거 수출하면 잘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세계로가 챌린지 한번 찍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에 했는데 일단 동서는 굉장히 은둔형 기업이에요. 왜 은둔형 기업이라고 다르냐면 주식 뉴스에서는 주로 그러면 주식 정보를 안 주거든요. IR을 안 하세요. 그래서 보고서가 없어요. 레포트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레포트가 한 8년 전인가? 그거 있을걸요 아마? 레포트가 없어요. 애널리스트가 뭘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동서 감상문을 쓸 수도 없고. 근데 반면에 그렇다고 활동을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사회활동, 사회문화활동을 정말 다양하게 하거든요. 커피 클래식이라고 오케스트라 연주, 맨날 우리 무슨 서울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인천공항도 또 수도권에 엄청 크게 짓고. 그래서 지방 맨날 소외되고 이러니까 지방 주로 돌면서 청주나 이런 데 돌면서 1년에 한 번씩 오케스트라 공연을 해요. 그런 활동을. 그리고 동서문학대상이라고 경년에 한 번씩 가는데 여성 신인문학상이에요. 이 한강 작가님이 이번에 타신 것도 여성 작가님이신데 이런 것들을 여성 작가의 어떤 처음에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인을 발굴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둑팬들 있죠. 요즘에 옛날에 저는 조후년 시절, 이창호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신진서 구단이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신진서 구단이 동서 입신체강전에서 많이 우승했거든요. 동서 입신체강전이라고 맨날 바둑대회도 하고요. 보시면 클래식, 바둑, 문학 이런 거 활동 많이 하거든요. 사회문화활동. 그리고 잡지도 있어요. 매월 발행되는 잡지도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소비자들이라든가 일반 국민하고 소통 되게 많이 하네. 이런데 유독 주식시장 씬에서는 IR을 안 해서 그래서 운둔형 기업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정말 다양하게 해요. IUC가 맥심 모델로 되었을 때 되게 팝업스토 같은 거 성수동에도 했었고요. 그런 아이디어 번뜩이는 것들 MZ세대 마케팅팀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회사 전체적으로 임직원이나 이런 쪽에서 나와서 말하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동서 같은 이런 배당주들 우리나라에서 맨날 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물론 배당률이 높으면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개인 투자도 받는데 보통 배당주라고 불리는 것들은 우리나라들은 다 막 나이 든 회장님들이에요. 7, 80대. 회장들이 7, 80대 가지고 신사업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어차피 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괜히 신사업에다가 내가 벌어놓은 거 다 까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에 관심이냐면 승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 그런데 보시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 올 때도 그 상속세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 배당금. 그러니까 지금 동서도 거의 70% 가까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배당금이 엄청 꽂히잖아요. 그 배당금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깎으면 또 개인 투자자 배당 수익률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배당을 많이 받더라도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저희도 배당을 많이 받고 회사 임원들도 배당을 많이 받고 좋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동서가 지금 할 수 있는 저기가 많이 없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맥심커피. 이거 빨간색은 사실 오리지널이라 노란색이 더 눈에 익으실 텐데. 지금 안성기 씨가 저는 항상 생각나거든요. 지금 안성기 씨가 좀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최민식 씨가 그때 저기 보필하면서 나왔잖아요. 되게 최민식 씨랑 박중훈 씨가. 되게 걸음걸이도 좀 안 좋으세요. 다시 이제 복귀하셔서 맥심 모델을 하셨으면 좋겠지. 항상 이 표정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 안성기 씨는 저는 두 개 떠오르는데 이거랑 무슨 NGO 단체인가 거기서 이 아이가 배고프다는 걸 알까요. 그거 있잖아요. 짤에 많이 쓰이는 거. 그거 생각나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복귀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맥심 잡지에서 맥심 모델이 맥심 잡지 모델이 됐습니다. 재미로 보시라고. 맥심 모델입니다. 웃기죠. 맥심 잡지. 남자들이 군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잡지죠. 이런 모습들. 뒤로 가 보겠습니다. 그 맥심하고 그 맥심은 상관없는 거 아시죠? 요즘에는 공유가 모델입니다. 이제 맥심에서 커피 믹스 시장을 점령해서 거기 삼박자 커피라고 거기 프리머고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머고 설탕을 뺀 원두커피 분말 시장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카누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카누가. 남양의 루카스 그리고 농심에서 무슨 녹용 들어간 커피 만들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다 망했어요. 그렇죠?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누가 여기를 평정했다. 그래서 공유 씨가 이때부터 카누 모델을 했고요. 여기가 강원도의 원주의 오크밸리 뮤지엄상이죠. 꼭 가보세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가을 날씨에. 이 뮤지엄상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공유 씨가 여기서 찍은 것이고요. 카누입니다. 그래서 카누로 또 점령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시장이 열렸느냐. 캡슐 커피 시장이 열립니다. 이렇게 진화되었어요. 원래 맨 태초에는 다방이 있었습니다. 다방. 다방. 우리가 별다방, 콩다방이라고 부르던 시장 말고 그 더 전에 완전 다방. 다방에서 커피 배달하고 그 재미로 어르신들이 갔었던 그 다방이 있다가 맥심 커피가 나오고 나서 집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1980년대 지나면서 소득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88년 이후에. 그래서 커피숍이 생기니까 맥심 커피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커피숍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득 수준이 올라서 커피숍으로 가던 그 초기가 지나니까 커피값이 또 너무 오르는 거예요. 커피값이. 막 5천 원, 6천 원 한 잔에. 밥값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시 집에서 커피숍이랑 비슷한 거를 먹을 수 있는 캡슐 커피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밖에서,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다시 밖에서 안으로. 지금 계속 돌고 돌고 있죠, 지금. 그거에 맞추어서 아주 전략적으로 자유했다. 은둔형 기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주 적절한 타이밍의 아이템을 꽂으면서 그 시장마다 전부 다 압도적인 점유율로 지금 맥심 커피 80% 점유율을 넘었고요. 카누도 80%가 넘어요. 다 눌러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캡슐 커피 시장은 반대로 여기에 1인자, 2인자가 있는 시장을 공략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자, 2024년에 처음 시작한 거. 아까 전에 동서 커피 문학상, 동서 커피 클래스, 동서 입신 최강전. 이거 바둑, 문학, 음악. 이거는 원래 하고 있었던 거고 2024년에 새로운 게 하나 생깁니다.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죠. 그러니까 저는 동서가 은둔형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기업의 그 내용, IR 부분에서 소통을 안 해서 애널리스트나 이런 쪽하고 소통을 안 해서, 증권사는 소통을 안 해서 붙은 별명이고 실제로 이런 활동들은 정말 다양하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의미가 정말 크죠. 왜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느닷없이 갑자기 2024년, 올해 첫 1회를 시작했느냐. 카누 바리스타를 새로 진출했기 때문이죠. 지금 맥심 커피 시장을 다 먹었는데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먹을 시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맥심을 또 안 먹어요. 아이유를 모델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중잔령층들이 힘든 일하고 한 잔 마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카누로 지금 점령을 했죠. 분말 원두커피 시장을. 그 다음에 캡슐이 뜨자 카누 바리스타를 런칭을 했습니다. 카누 바리스타를. 이건 캡슐 커피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입소문을 내고자 바리스타를 뽑는 챔피언십을. 이거를 1회를 시작했다. 이게 전환점이죠. 올해의 전환점입니다. 이제 카누가 카누 바리스타로 캡슐 커피 시장을 점령하러 나선다는 어떤 선언과도 같은 거죠. 결국 무슨 IR 자료도 없고 보고서도 없으니까 이런 걸로 의미하는 바를 캐치를 하면 돼요. 동선은 이런 식으로 캐치를 해야 돼요. 직접 나와서 회장이 말해주질 않거든요. 김석수 회장님이 말해주지 않아요. 이름도 석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음식료 같은 이름을 갖고 계시지만 나와서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문화활동들이나 새로 시작하는 걸 보고 힌트를 깨지하면 됩니다.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개최했다는 것은 의미가 정말 크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카누 바리스타로 캡슐 커피 시장을 이겨내게. 공략하겠다는 거죠. 올해 5월 달 농림축삼식품부에서 커피 원두 수급 동양 점검 및 물가 안적 협력 담구로 이디아 본사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디아를 갔을까요? 이디아는 가격이 싼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렇죠? 더 높은 데를 갔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왜 갔느냐. 지금 커피 원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 원두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커피 원두 가격이 오른다는 핑계로 커피 전문점들이 다 가격 인상을 하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협력을 당부하러 갔는데 이디아 본사를 찍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자 오히려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옛날에 팝업스토어로 열릴 때 그것도 있었어요. 팝업스토어는 잠깐 하다가 많은 거잖아요. 빙글에 바나나마도 유도 있었고 지금 맥심 커피도 있었고 그 커피숍하고 바나나 우유 만드는 그걸 차렸어요. 빙글에는 빙글에 나름대로 하고. 그런데 그 맥심은 커피숍을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가 안정을 협력 당부해봐야 이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원두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원두 커피 가격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두 커피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커피 원두 국제가격. 그 밑에 파란색은 아라비카고 이거는 로브스타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2020년도부터 쭉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야 돼요. 커피숍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지금 어느 시점이라고? 처음에 다방에서 맥심 커피 넘어온 다음에 맥심 커피에서 커피숍으로 넘어갈 때가 언제죠? 우리나라가 성장률을 구가하면서 고도 성장을 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 고도 성장이 끝났어요. 88년 이후에 한강의 기적 그때가 제일 빨랐어요. 금리도 막 20% 하고 그러다 한 번 크게 IMF 맞았고. 그 뒤로 다시 어떻게 했다. 이제는 소득 수준조차 넘어서는 가격을 가버린 거예요. 곰탕이 12,000원 하고 커피 가격이 6,000원 하는 시절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집안으로 돌아오는. 이 시기에 카누 바리스타를 런칭했다. 절묘한 시점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제 도입해서 외국인을 넣어서 인력을 더 싸게 하겠다는 거죠. 필리핀 가사도우미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로봇 쓰는 게 나을 겁니다. 어쨌든 카누 바리스타입니다. 카누 바리스타의 전용 캡슐이 있고요. 카누 바리스타가 지금 후발주자잖아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발주자예요. 여기서 1위는 누구냐? 네슬레. 근데 하필이면 또 그게 몬델리지 브랜드예요. 지금 동서식품이 지분을 몬델리지랑 동서가 반반씩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몬델리지 브랜드예요. 얘가 여기서 파는 거 오레오. 다 몬델리지 거예요. 오레오 과자도 그렇고 네스프레소랑 돌체구스토가 다 몬델리지 거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얘가 압도적이에요. 그다음에 2위가 외계인처럼 생긴 거 있죠? 1위. 얘네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가 들어갔는데 머신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머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캡슐 커피를 계속 먹어요. 만약에 동서 캡슐을 먹으려면 맥심 바리스타를 다시 사야 돼요. 카누 바리스타를. 카누 바리스타 머신을. 그래서 생각해낸 게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타벅스 것도 팔고 있죠. 1, 2위가 2위고요. 1, 2위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략하려고 캡슐만 만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카누 캡슐은 1, 2랑 네슬레에서 호환이 안 돼요. 그럼 그 캡슐을 사서 뭐 할 거예요? 공기 놀이 할 겁니까? 그러니까 머신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머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머신하고 패키지로 팔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머신하고 패키지로 팝니다. 여기서 문제가 또 있죠. 집에 1, 2나 네스프레소나 돌체구소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공유가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예뻐서. 사려고 해도. 솔직히 10몇만 원 하는 거. 20몇만 원, 30몇만 원 비싼 거. 50몇만 원 하는 거를. 그걸 버리고 이걸 산다고요? 안 사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네스프레소나 1, 2의 캡슐 커피가 여기 호환되는 걸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전용 캡슐 커피가 있고 네스프레소 머신이나 돌체구소 머신에 들어가는 거를 이 머신, 카누 바리스타 머신에서 호환되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유인할 수가 있죠. 처음에 후발주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공략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피에 대한 얘기가 됐는데 동서가 요즘에 재미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저런 모습들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한 줄 매두평입니다. 이 가을 최고의 선택. 가을 호수 위에서 카누 타며 맥싱 커피 한 잔. 가을 호수 위에서 카누 타며 맥싱 커피 한 잔. 지고 Auswорм NEWS